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장선생님이에요 성대모사 대회를 연다고? 심심하던 차이 잘됐는가? 양아찌 당신은 제 김수미 성대모사를 들어야 해요 이런 진정! 워려이죠와 네 안녕하세요 성우 남도형 성대모사를 하는 양아찌 희망편까지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시청자 성대모사 콘테스트의 절망편 자 1번부터 볼게요 성대모사라기보다 제 흑역사를 보냅니다 생방에서 안 나올 것 같지만 아지님은 보시겠죠? 이분은 양아찌 성대모사를 하셨어요 안 봐도 되겠다고? 안녕하세요 양아찌님 제가 지금 성대모사를 진행하고요 맹구 성대모사부터 하겠습니다 어? 돌이다 맹구야 이건 그냥 돌이 아니야 내게 짧고 굴게 해주신 우리 여중생 양순이 어 근데 잘해 그래도 더 웃겨 이거는 설명도 없었어 진짜 심플하게 이것만 봤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정직하지 않아? 진짜 이게 유리 닦는 소리지 아씨 못해먹겠다 예 양아찌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고화중에 목소리 좋네 흔한 죽음삼의 돌고래 소리 이것도 제목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희망편 흰수염고래랑 대화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양아찌 7번 리그 오브 레전드 럭스를 제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일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럭스 어디 한번 길을 밝혀보죠 이 앞 어둠 있다 이 앞 어둠 있다 5번 보겠습니다 미궁불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라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상의 동물 여자친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카페에 뭐 좀 시킬 건데 지금 먹을 건데 오 사투리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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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리는 듯해 아 야간시 어 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잠깐만 야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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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 내렸을 때 한 말 자 오 콜럼버스 신대륙 뭐야 끝이야? 아 뭐야 이게 야 이러면 끝나? 아니 내리긴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내리는데 끝 자 어디가 없어서 보고 난 다음에 기억을 지워주세요 내게 맛을 하나 보여줄게 네 이런 맛으로 날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우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여기 있지롱 많큼만의 마보사들 중 내가 제일 잘렸지 이래도 아 너 몰래 잘 하하 하하 궁극기 나가시냐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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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지워줄게 편집자님 지워주세요 미안해 봐버렸어 아니 저거 뒤에 라노벨 시선 오직에 관해 뒤에 라노벨 됐어요? est 1 다시 마수 마지막 13번 어 음 어 어떡해 briefing 참 İn lessly 씻 어머 섹 사랑 Suk wish 잠깐만 됬 circumst voted 수고하시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바!